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축구인데 야당에서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이 권력형 비리로 옮겨가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검찰이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특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와 함께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한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군 효과 특혜 의혹이 쟁점입니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일반 증인 20여 명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모두 거부했습니다. SBS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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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